헤어진 이유? 궁금했어요 이게 뭐지? 중간중간에 너무 어이도 없고 어차피 다 알고 들어왔는데 직전에 아주 그 모습을 알고도 뭔가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경 쓰여요 솔직히 우리 재밌었잖아 왜 누나 갑자기 왜 울지? 솔직히 우니까 당연히 안 하고 싶었죠 아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? 뺏긴 느낌이었어요 제가 설력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응원을 하긴 하는데 100% 기쁘진 않을 것 같아서 네 sans 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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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